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군에 입대한 방탄단 제이홉의 사진이 전격 공개되어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오전 방탄단 제이홉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육군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를 하였는데요 이날 제이홉의 입대 현장에는 군 복무 중인 진을 비롯한 7명의 방탄단 멤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제이홉을 환송하였습니다 4월 25일 SNS에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방탄단 제이홉의 사진이 전격 공개되어서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멋진 군복과 모자를 착용한 방탄 제이홉이 늠름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사진에선 방탄자 제이홉이 편한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음식을 앞에 두고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방탄자 제이홉이 입대 전보다 한층 건강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 전세계 모든 BTS 팬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